슬라이빙 드디어 여러분들 다이아 승격장입니다아아아아아 유퍼블라 갑옷? 자세! 아! 아! 하얏크 하얏크! 이빼이온의 쏘기제스야해 야구루인지 때려봐 때려봐 마 때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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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프다 안아프다 으아아아 솔퀴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로 이게 탈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탈룰 아닙니까 탈룰이 이렇게 으악 으악 저 1 8 4 야야야야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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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으악 으바악 야야야야야야야 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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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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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 야 문보가 마.. 야 기훈아 마무리 마아.. 마무리 야 기훈아 마무리 야 설마 설마 얘 두 발 안 썼어? 에이 에이 야야 미포 야 이 병실아 그걸 잡으면 야 이 새끼야 그걸 나 말고 저걸 노렸어야지 마 이걸 이걸 잡으라고 미포 새끼야 이걸 자 내려갈걸 야 리신이 킬 다쳐먹었어? 어머 어머어머 마무리 각이다 이거 으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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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알! 리시시발! 리키시바뤼! 다 입을까 다 입을까 흠흠흠흠흠 아야! 으어! 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이 시발 자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짤! 짤! 야아!! 하핳 야 너네 뭐하네..아? 너네 뭐해? 아니 너모나..가가가 올라가세요 지금 어? 어? 야아앜!! 일로 외보리 이 병신이야!! 으아아아앜!! 안판내야 잘하는거야 일단 뭐야..불닷쎈데 뭐야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역전강 만들어 역전강 만들어 오케이 ㅇㅋ 야 이 판은 빨리 게임해줘 너네한테 이기면 문상줄게 오오 얼마오네 얼마오네 5만원 그치 아고 안좋아 더 시기 왜 제바꼬네 왜 왜 하하하하하하하 방송에서 올리는거 아니야 난 안올려 스카이폰에 두부야 스피커 좀 사 어? 어 그러면 스피커 값을 입금해요 그러면 어 캠의 표정 묻어진다 야 뭐야 아 무슨 소리야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정도 다행을 드릴 수 있죠 어 나도 똥꼬가 근질근질한데 누가 좀 빨아주면 좋겠다 이거 영동바람이야 도구형이 안들립니까 야 이 똥꼬 무슨 빨간소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잡았다 잡았다 이거 오케이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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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서 이거 지금까지 따주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오케이 오케이 어 간다 간다 주놈 마무리 점화로 마무리 역시 스피커가 근질근질하곤 누구 빨아줄 사람 없나 스피커가 근질근질하곤 스피커가 근질근질하곤 스피커가 근질근질하곤 스피커가 근질근질하곤 스피커가 근질근으로 스피커가 근질근 제가 스피커가 근질근질하지 않겟는지 스피커가 근질근질 스피커가 근질근질 스피커가 근질근 cursed 강타! 강타! 뭘 못먹어! 아니 강타 뭐하냐고! 뭐하냐? 2천원건 아닌데요! 강타를 못먹으면 마스터인데 아니 마스터신데 강타를 못먹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 후방가면 져 앉아요 이거 야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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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야야야 야 나 독밥때문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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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야 철구 방금 켰다 철구 배피 바이바이 로이조 보러 간다 로이조 로이조 보러 간다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창을 높여라 아낌없이 낚시 낚시 축배를 들어라 무리하게 다이브 좀 하지 마세요 괜찮아 어차피 써레니야 이거 뭐하는 건데? 칼써레니야 했잖아 아니 시발놈아 뭐하는 거야 뭐가 칼써레니야 했잖아 아까 야 진짜 야 거짓말이라고 말해라 거짓말이라고 말해 막 Deson 시발놈아 네 아터 아아 anything inizi 십 요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완전 꿀잼 영상 볼 수 있어요!